정부가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권장하면서 태양광 발전 허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농어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윤중 기자입니다. 70살을 넘긴 노인 10여 명이 추운 날씨에도 군청 앞에 나섰습니다. 마을 바로 옆에 건설이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발전단지 조성터는 마을에서 250m 정도 떨어진 야산, 2만 제곱미터에 998k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다는 사업 신청이 접수된 겁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하고 재산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그 이사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나 종중의 사람들이 그 살을 하면 안 삽니다. 그 위에 종류가 그런데 누가 살겠습니까?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의령군이 설명해도 하지 않았다며 반발합니다. 사업자도 강시 문정들하고만 협의를 하고 마을 사람들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는 지난 2011년 69건에서 2014년 75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91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발전 용량은 20mW에서 224mW로 늘어나는 등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 또한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마을과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